고기 돼? 어. 잘 먹었어. 오랜만이야. 오랜만이야 요즘 인기가 많다면? 인기? 나랑 항상 많지 젝스톨 요즘 너 뭐... 허식이 안 들지던데? 쉬고 있어 너무 많이 쉬는 거 아니야? 공백이야 공백이야 이 사탕이 그렇게 쉬다고 하는데 한번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냄새는 그냥 사탕인데 오 오 대박 오 진짜 씨다 아이 젝스톨어 너 이런 거 처음 먹어보지? 먹어봐 이게 도시에서 파는 사탕이라는 거야 너가 맨날 바다에만 다니니까 이런 걸 못 먹는 거야 알겠어? 먹어봐 오케이 내가 말이야 바다에 있을 때 너 딸기도 잡아먹고 그랬어 딸기를 잡아먹어? 껌이야? 아니 사탕이야 근데 이게 단맛이 진짜 하나도 안... 미안해 음 맛있는데? 응 이거 씹으면 어? 안에 캬라멜이 있어 음 맛있다 하늘색? 여기 빨간색 머리 디테일이 있어 퀄리티가 별로 안 좋은 그런 가발이었는데 저희 헤어 스태프분께서 이게 진짜 트리트먼트랑 빛이랑 한 시간 동안 계속 해가지고 이렇게 퀄리티 좋게 만들어주셨어요 아 근데 머리가 기니까 너랑 있을까 하만이 없다 할리킨 노쟁 안녕하세요 아스칼로데오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뿌영이 앉아있었습니다 제가 30년동안 전투에서 몸 뭐지? 제가 전투에서 충격 완화를 위해 단단하기보단 쿠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아 밥 먹기 전에 항상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시켜보고 있는 것 같구만 어디지? 여기인가? 아 가방이 뭐 왜 이렇게 많아 응? 가방이 뭐 왜 이렇게 많아 왜요? E4백이 궁금해요? 나중에 인마이백으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최선의 이 이 뭉툭한 이 가방 속에 뭐가 들어있을지 아 아 아 아 컷이네? 어 저희가 약간 안정제 안정제 느낌이 자격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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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긴장되지? 지금 안정제였다가 지금 데뷔 쇼케이스만큼 긴장돼요 지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몸 trapped vit 아 아아아아야라어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저는 쓸리데이 기숙사에 배송받은 상품이라고 합니다. 저는 포토입니다. 포토로 불렀어요. 저는 홍스페로입니다. 홍스페로입니다. 저는 아스카르드에서 전동의 정포로예요. 저는 강림팀입니다. 강림팀입니다. 수많은 200마리의 박쥐들이 여기 살고 있습니다. 그 박쥐들을 사육시키는 사육사 조카여라고 합니다. 저는 공공실방의 개인식분들을 해봤는데 45번이요. 축하드립니다. 마무리 해볼게요. 그럼 각자의 개성을 살려서 인사해주세요. 그럼 지금까지 에이트셨습니다. 1, 2, 3, M, S, D 감사합니다. 바이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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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요. 아 밤 하려고 했는데 뭐하지? 아 밤 하려고 했는데 뭐하지? 아 진짜 뭐하지? 아니요. 아. 아.